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1999학년도 수능 입문계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반지름이 30인 구 위에 한 점 라지 n이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5파인 실의 한 끝을 이렇게 고정합니다. 아, 지금 여기가 얼마라고요? 5파인 실의 한 끝을 이렇게 고정한 상태라고요. 자, 이럴 때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구의 표면을 따라 실의 나머지 한 끝을 한 바퀴를 돌립니다. 아, 얘를 고정한 상태라고 한 바퀴를 돌려요. 그러면 구의 표면에 생기는 실 끝이 그리는 도형에 뭘 구하라? 길이를 l이라고 그러고, 얘를 파이로 나눈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지금 반지름 길이가 30인 구가 있는데 길이가 5파인 것을 한 곳을 딱 고정해서 얘를 한 바퀴 돌린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걸 한 바퀴 돌리게 되면 그 끝의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되는 원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나요? 아,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원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 원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되겠다? 도형의 길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원의 둘레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이 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n에서 이 구의 중심을 연결해요. 그래놓고 이 원의 반지름은 건 뭐예요? 이 실 끝 한쪽에서 우리가 이 n과 이 구의 중심을 있는 선분에다가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길이가 뭐가 되겠다? 이 원의 뭐가 반지름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이만 구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선생님이 이 길이를 n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냐? 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항상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지금 선을 보게 되면은 이 원에서 만들어지는 그 반지름인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조선 하나를 더 그어주셔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구 위에 한 점을 딱 만들었을 때 항상 연결해야 될 보조선은 뭡니까? 그렇죠. 이 점과 이 구의 중심을 연결하는 이 보조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됐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길이가 얼마다? 그렇죠. 30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생성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r이라는 걸 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중심각을 만약에 구할 수가 있다면 끝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이 중심각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게 나온 거죠. 결국에는 이 끝을 연결하면 이 놈의 길이도 뭐가 되냐면 5파이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 길이를 가지고 아, 우리가 얘가 30이고 얘가 30인 거니까 이에 당하는 부채꼴에 뭐가 나온 거다? 호의 길이가 5파이가 나온 거네요. 따라서 우리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반지름에다가 세타를 곱한 30세타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5파이를 만족하는 우리가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딱 30분의 5파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다. 즉 30도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얘가 이제 30도고요. 그럼 이 직각 삼각형에서 얘가 30도면 얘가 60도니까 결국엔 30의 절반인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다? 딱 15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L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원의 둘레의 길이기 때문에 L은 뭐가 되는 거예요? 2파이 L. 따라서 2파이. 반지름 15가 돼서 30파이가 되겠네요. 됐죠? 자, 우리 뭐만 하면 된다고요? 결국에는 파이를 L값을 나눠주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30이다.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